오늘의 아침 오늘의 아침 오늘의 아침 집사는 부작용 우리 브이로그 찍으러 왔다면 어 이거 촬영 아니야 인터넷 촬영인다네 너무 세 너무 세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아 채일을 해야 되는 거 알잖아 촬영 전에 여기 진행할 때 안 하셨어요 촬영 중 너무 잘 걸었어요 죄송해요 바람만 계속 걸었으면 좋겠어요 역시 산교폐쇼 촬영 중 촬영 중 촬영 중 촬영 중 저희 crucifix 너무 시작했던 모자 쓰고 있을 것 같did 날씨 먹네 이제는 저 목걸음이 저쪽으로 왔구나 그러나요? 하필 수주까지 지금 갔겠죠? 5분 더위? 저쪽은 이제 비 오나 봐 와 신기하네 비나 실장님 물 엉덩이를 갖다 대면 어떡해 아 미안해 일부러 일부러 영상 찍으라고 그러는 줄 알고 나는 지금 개 뭐야 욕심 되게 많다 영상에 아 내가 일부러? 지가 가서 털면 돼 나는 계속 컬을 달라서 뭔가 하나를 잡으려고 콘텐츠로 어? 개 머리가 좋아 다행히도 카페인 오게오게 한 대 푸셔야죠 그래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곳이랑 다 카페인 몸이 안 좋은 거 다 하거든요 나 둘 다 안 하는데 심지어 알코일도 안 하는데 나 알코일도 안 하고 나 알코일도 안 하고 진짜 이 세계라 여행 사이트 몸에다가 이렇게 되어 있고 몸을 이용해서 몸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이번 컨셉은 제리. 보면 이렇게 마카롱이 달려있어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배가 너무 뜨거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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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Good job. Good job. Very nice, very nice.